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음식물과 금품을 받아 적발된 기부 행위의 사범위에 광주 전남에서만 15건 확인돼 선관위가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선고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선고가 끝난 뒤에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